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제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구나 우즈빌리지에서 판매된 가장 비싼 코 앞주택 스무채 다음 정보는 각 주택의 계열을 제공하며 가격, 위치, 크기 및 주요 특징을 포함하여 나구나 우즈빌리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부동산 옵션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1. 코르도바 이 코르도바는 2023년 5월 1일에 50만 달러에 팔린 영원한 보석입니다. 103바이어 에스트라더 유니트 뒤에 위치한 2400평방 피트의 협동주택은 1965년에 지어졌습니다. 클래식한 매력과 현대적인 편의성을 결합하여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정보는 여러분을 넓은 개인 파티오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모임을 개최하거나 햇살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아름답게 리모델링된 이 집으로 들어가면 신선한 페인트와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특징입니다. 계량사항에는 이중펜 윈도우와 사용자 정의 프런트 도어가 포함되어 에너지 효율성과 보안을 보장합니다. 풍부한 스카이라이트는 이 코르도바 혀동주택을 자연광으로 가득 채워 환영하고 공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확장 및 개조된 주방은 돋보이며 현대적인 스타일의 슬릭한 캐비닛, 고품질 가전제품 및 레시스드 라이팅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아트리움은 스카이라이트로 둘러싸여 생활공간을 추가하고 편리한 머피 침대를 제공합니다. 게스트 욕실은 세련되게 개조되었으며 모든 침실은 넓은 옷장을 제공합니다. 마스터 욕실에는 워크인 스톨 샤워, 스카이라이트 및 새로운 조명이 있어 이궁같은 집의 편안함과 우아함을 높였습니다. 1. 코르도바 이 코르도바는 2023년 5월 1일에 50만 달러에 팔린 영원한 보석입니다. 103바이어 에스트라더 유니트 뒤에 위치한 2400평방 피트의 혀동주택은 1965년에 지어졌습니다. 클래식한 매력과 현대적인 편의성을 결합하여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정문은 여러분을 넓은 개인 파티오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모임을 개최하거나 햇살을 즐기기에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아름답게 리모델링된 이 집으로 들어가면 신선한 페인트와 다양한 업그레이드가 특징입니다. 개량 사항에는 이중 팬 윈도우와 사용자 정의 프런트 도어가 포함되어 에너지 효율성과 보완을 보장합니다. 풍부한 스카이라이트는 이 코르도바 혀동주택을 자연광으로 가득 채워 환영하고 공기 좋은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확장 및 개조된 주방은 돋보이며 현대적인 스타일의 슬릭한 캐비닛, 고품질 가전제품 및 레시스드 라이팅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아트리움은 스카이라이트로 둘러싸여 생활공간을 추가하고 편리한 머피 침대를 제공합니다. 게스트 욕실은 세련되게 개조되었으며 모든 침실은 넓은 옷장을 제공합니다. 마스터 욕실에는 워크인 스톨 샤워, 스카이라이트 및 새로운 조명이 있어 이 꿈같은 집의 편안함과 우아함을 높였습니다. 마스터 욕실은 10,000평방 피트짜리 아파트 2023년 5월 17일에 50만 달러에 팔린 마드리드 이 마드리드는 1966년에 건설된 1,000평방 피트짜리 아파트로 바이어 에스트라 더번지 534C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와 가격대로 보면 라구나 우즈빌리지 부동산 시장에서 매력적인 옵션 중 하나입니다. 매너가 넓고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이 협동 아파트 계획은 매력적인 4개의 유니트로 이루어진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라구나 우즈빌리지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넓은 개인 현관 파티오가 큰 수납 공간을 갖추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매너를 자연광으로 채우는 내부 중정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생기넘치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아파트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현대편의 시설을 갖춘 완전히 리모델링된 오픈 키친을 자랑합니다. 두 개의 욕실도 세련되게 리모델링 되어 일상생활에 럭셔리함을 더했습니다. 추가된 스택형 세탁기와 건조기의 편리함이 이 집의 매력을 한층 높여줍니다. 우아한 엔지니어드 우드 바닥, 에너지 효율적인 이중 페인 윈도우 및 슬라이더, 창문에 비친 자연광을 평가할 것입니다. 맞춤식 창문 커버링이 가방에 세련된 터치를 더했습니다. 중앙 에어컨과 난방 시스템은 연중 내내 편안함을 제공하여 이 매너를 진정한 특별한 곳으로 만듭니다. 라구나 우즈빌리지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경험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2023년 5월 17일에 50만 달러에 팔린 마드리드. 이 마드리드는 1966년에 건설된 천평방 피트짜리 아파트로 바이어 에스트라더 번지 534 C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치와 가격대로 보면 라구나 우즈빌리지 부동산 시장에서 매력적인 옵션 중 하나입니다. 매너가 넓고 편안한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는 이 협동아파트 계획은 매력적인 4개의 유닛으로 이루어진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라구나 우즈빌리지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넓은 개인 현관 파티호가 큰 수납 공간을 갖추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매너를 자연광으로 채우는 내부 중정을 발견할 수 있으며 생기 넘치고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아파트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현대 편의 시설을 갖춘 완전히 리모델링된 오픈 키친을 자랑합니다. 두 개의 욕실도 세련되게 리모델링 되어 일상생활에 럭셔리함을 더했습니다. 추가된 스택형 세탁기와 건조기의 편리함이 이 집의 매력을 한층 높여줍니다. 우아한 엔지니어드 우드 바닥, 에너지 효율적인 이중 페인 윈도우 및 슬라이더, 창문에 비친 자연광을 평가할 것입니다. 맞춤식 창문 커버링이 가방에 세련된 터치를 더했습니다. 중앙 에어컨과 난방 시스템은 연중 내내 편안함을 제공하여 이 매너를 진정한 특별한 곳으로 만듭니다. 라구나 우즈빌리지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경험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 세비야 2023년 9월 19일에 50만 달러에 팔린 세비야 585 에버니더 머조워커 A호에 자리한 이 1967년에 지어진 1324평방피트짜리 혀동아파트는 스타일과 편안함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평온한 생활환경을 약속합니다. 발구 환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세비야 모델은 1324평방피트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스터 침실은 편리하게 1층에 위치하며 부착 욕실과 인접한 세탁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스플릿 시스템을 통해 아래층과 위층 모두에서 효과적인 난방과 냉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엌은 최신 스테일리스 스틸 가전제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플랜테이션 셔터가 창문을 장식하여 가방에 우아함을 더합니다. 업데이트된 바닥재로 이루어진 이 집은 기능성과 스타일의 완벽한 조화로 이상적인 생활환경을 창출합니다. 3. 세비야 스플릿 시스템은 편리함과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스플릿 시스템을 통해 아래층과 위층 모두에서 효과적인 난방과 냉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엌은 최신 스테일리스 스틸 가전제품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플랜테이션 셔터가 창문을 장식하여 가방에 우아함을 더합니다. 업데이트된 바닥재로 이루어진 이 집은 기능성과 스타일의 완벽한 조화로 이상적인 생활환경을 창출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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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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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우주의 특별한 조각을 차고 계신가요? 이 집을 멈추어 살펴보세요. 정말로 매력적이고 깨끗합니다. 즉시 이사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차 공간은 바로 현관 앞에 있으며 차고는 차량에서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거실에는 히터와 함께 내장형 선반, 아름다운 라미네이트 바닥재, 밝고 쾌적한 분위기, 새로운 스테일리스 냉장고, 포인트 조명 및 크라운 모딩이 있습니다. 풍부한 수납 공간이 있으며 막 새로게 도색되었습니다. 클러브하우스 3, 공연예술센터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4, 코르도바 2023년 5월 26일에 51만 달러에 매매된 코르도바는 690에번이 더 서비어 비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66년에 지어진 1281평방 피트짜리 유닛은 세련된 디자인과 넓은 생활 공간을 자랑하여 시장에서 독특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라구나 우주의 특별한 조각을 차고 계신가요? 이 집을 멈추어 살펴보세요. 정말로 매력적이고 깨끗합니다. 즉시 이사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차 공간은 바로 현관 앞에 있으며 차고는 차량에서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거실에는 히터와 함께 내장형 선반 아름다운 나미네이트 바닥재 밝고 쾌적한 분위기 새로운 스테일리스 냉장고 포인트 조명 및 크라운 모딩이 있습니다. 풍부한 수납 공간이 있으며 막 새로게 도색되었습니다. 클러브하우스 3, 공연예술센터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있으며 5. 코르도바 2023년 7월 26일에 51만 5천 달러에 판매된 몰티즈 크로스 C 코르도바는 배구바이어 에스트라더 C호에 위치한 1,300평방 피트짜리 협동 유닛으로 1965년에 지어졌습니다. 주의 깊은 배치와 디테일에 주목하며 편안함과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라구나 우즈시니어 커뮤니티의 이 특별한 코어 더버 평면은 정말 희귀한 보석입니다. 약 1,300평방 피트의 단일층 생활 공간에서 2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을 제공하여 진정한 코티지 스타일의 매력을 뽐냅니다. 이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공유벽을 최소화하는 특별한 몰티즈 크로스 구성입니다. 코너에 자리한 이 집은 매력적인 조경을 자랑하며 이 집의 경치를 더 아름답게 합니다. 철제 현관문 너머에는 매력적인 야외 화더가 번창하는 카멜리아 나무가 있는 넓은 오픈 파티오가 있습니다. 야외 식사, 연회 또는 간단한 휴식을 즐기기에 완벽한 공간입니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야외 파티오 벽 중 하나에는 큰 수납 옷장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현관문이 열리며 큰 창문이 있는 다재다능한 거실이 나타납니다. 중앙에 위치한 아트리움은 신중하게 둘러싸여 있어 시당, 연구실도는 TV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벽돌벽에 배치된 나무난로와 벽란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5. 코르도바 2023년 7월 26일에 51만 5천 달러에 판매된 몰티즈 크로스 C 코르도바는 배구바이어 에스트라더 C호에 위치한 1300 평방 피트짜리 협동 유닛으로 1965년에 지어졌습니다. 주의 깊은 배치와 디테일에 주목하며 편안함과 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탁월한 선택입니다. 라구나 우즈시니어 커뮤니티의 이 특별한 코어더버 평면은 정말 희귀한 보석입니다. 약 1300 평방 피트의 단일층 생활공간에서 2개의 침실과 2개의 욕실을 제공하여 진정한 코티지 스타일의 매력을 뽐냅니다. 이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공유벽을 최소화하는 특별한 몰티즈 크로스 구성입니다. 코너에 자리한 이 집은 매력적인 조경을 자랑하며 이 집의 경치를 더 아름답게 합니다. 철제 현관문 너머에는 매력적인 야외 화더가 번창하는 카멜리아 나무가 있는 넓은 오픈 파티오가 있습니다. 야외 식사, 연회 또는 간단한 휴식을 즐기기에 완벽한 공간입니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야외 파티오 벽 중 하나에는 큰 수납 옷장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2개의 현관문이 열리며 큰 창문이 있는 다재다능한 거실이 나타납니다. 중앙에 위치한 아트리움은 신중하게 둘러싸여 있어 시당, 연구실 또는 TV룸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벽돌 벽에 배치된 나무난로와 벽란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편 영상으로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주 부동산 중개인으로 2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공학 및 기술 관리 분야에서 두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오렌지 카운티 거주자로서 고객님의 부동산 거래를 성심껏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모든 비즈니스에 대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